네 뭐야, 흠사면 잘 나오는데 네? 흠사면 잘 나오는데 흠사면 잘 나오는데 다 사시잖아, 시작이 내가 반팔 반 바지 끼셨으면 안 되나 너무 불가하고 죽어버릴 것 같아 그래요? 여기가 더워서 그런데 일단 다시 해놓고 딱딱하고 가져오고 밥도 덮게 어? 안녕하세요 뭐야, 화이팅 아, 근데 과약은 뭐 그렇게 됐어 오랜만이야 가져올게요 밥 먹어 이제 연습하자, 우리도 밥? 밥 뭐 괜찮아 밥은 먹고 싶어 나 김밥이나 좀 사올래? 김밥? 어 야, 내가 앞으로 찍을게 내가 찍을게 내가 찍을게 내가 찍을게 어 오케이 걷잡지? 그냥 저게 안 사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어 어 어 어 죄송한데 어, 안녕하세요 네 응 식 너무 살아 너무 살아 아 아 아 우리 팀에서 좀 찍어준다고 아 아 너무 너무 아 답답해 응 답답해 응, 라이프랑 반팔이랑 반파지 가져왔어 아 아 아 아 아 아 저리 왜 이렇게 이뻐였냐 아 자각도 빨리 되자 주셨을텐데 네 저기 뭐실까요? 선생님 마하 1000년 거 아니에요? 아니요 개인정보 잠이 아파 잠이 아파 아니 너 왜 이렇게 이뻐졌냐? 호하 아 정말요? 피부도 좋아졌네 오오 되게 좋지 아 이뻐졌어? 어 진짜로? 진짜로? 요즘 뭐 근황이 어떻게 되니까? 그냥 그냥 방송하고 이번에 여름휴가 두 번 갔다왔어요 어디로? 계곡 갔다오고 바다 갔다오고 방송 켜고? 아니요 방송 켜고 친구들이랑 친구들이랑? 안녕하세요 김수로 안녕하세요 김수로 그래 내가 전에 너한테 김수로 그렇게 놀랬잖아 김수로입니다 오늘 무대 하지? 네 뭔 노래인지 강황오빠랑 2018년에 듀엣곡? 듀엣했었는데 그리고 조회수 잘 나왔다고 한 번 더 하라 그래가지고 조회수 잘 나왔다고? 유튜브? 아니요 유저VOD 아 유저VOD 어 나무주구만 저리 나중에 같이 한 번 방송 한 번 하자 아 난 너무 아 그땐 내가 심신미약이었어 그래 네 근데 나도 또 어 난 느끼지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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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또 그런게 또 있어요 또 무소식이 희소식이고 약간 조건한 것도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잘 지냈으면 된거지 아우 나 너무 보고싶었지 진짜 난 너무 보고싶었지 응 살던 데서는 아직 계속 살고 있고 이사는 안했고 응 원래 서울 사려고 이사를 갔다가 어디서 피해? 서울 가니까 아 아 거리 두기? 응 그게 완전 빡세진거에요 응 맞아 그랬지 갔다가 이렇게 살면 응 너무 힘든거에요 응 다시 집으로 들어가니까 응 거리 두기가 풀려가지고 응 응 집에서 계속 밥먹어 그랬구만 응 아우 성공했네 아우 성공했네 진짜 살았죠 어 아 진짜 얘는 넌 살이 안찐다 원래 그냥 먹방도 잘 안하지 그니까 먹는거 별로 안좋아해 근데 입이 되게 짧을거 같아 그게 아니고 혼자 있을때는 먹방도 잘 안하는데 살았다 나 치킨 한마리로 이틀 이틀 뻗길 수 있어 어 이틀 뻗길 수 있어 그치 그런다니까 약간 이런 스타일이 있어요 살 죽어도 안찌는 스타일들 어 나는 근데 이런거보다 밥을 좋아해요 어 밥을? 네 아 밥은 먹었어야 되는데 밥을 못먹어갖고 좀 그렇네 랄프가 근데 김밥 사러갔어 어 김밥을 같이 먹어 칠은 육체에 도시락 없나? 도시락이 있을텐데 아 진짜? 응 아니 뭐 사오라 그랬으니까 진짜 맛있었네 제육도 있고 돈까스도 있고 소세지도 있고 오 맛있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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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이야 몇이 아니야 저희는 아홉시 아침 아홉시 50분까지 오라 그래가지고 10시 넘어서 왔어요 음 그러면은 있으면 꽤 됐네 응 엄청 오래 됐어요 노래하시는 분들보다 아홉시 몇 분이 더 와서 악기분들은 훨씬 빨리 오고 싶어요 진짜 보고싶었지 보고싶었지 어? 보고싶었지 엄청 보고싶었지 어 진짜 개이뻐였다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뭐 머리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머리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너가 약간 너 뭐 바꾼거 특이한거 없잖아 쌍은거 다시 했다 아 그러네 그게 바뀌었네 재작년에 아 진짜로? 저 벌써 몇살될게요 몇살? 스물여덟 나이 다 기억하지 괜찮아? 아니 같이 방송 3번 정도 했잖아 3번이 뭐야 그래 많이 했지 그래 근데 그때가 내가 스물다십살이었는데 어 벌써 2년 지났구나 스물여덟 아 그래서 3년 지났구나 저래 그거 근데 너무 신기하다 그럼 계속 솔방하고 응 뭐 이렇게 BJ들이랑 같이 교류 같은거 없어? 요즘이랑 하나도 없어 코로나 그니까 일마도 불러줘야만 가는 그런 느낌이야 어 맞아요 불러줘야만 가는 그런 느낌이야 아 근데 그래서 요즘에 아직 안간절해서 그래 아 나 그것도 있어 어 며칠 뒤에 주영이 형이랑 우선 보수킨거 아 진짜? 응 좋네 좋네 어릴 것 같네요 체력이 더 많아 탓식스 오빠도 가요? 아니 난 안가 너도 가잖아 이러는데 나는 이제 다음달에 팬축가 아 어 팬축가들도? 아니 이거 받고 하는거야 아 허우 2천만원? 당연히 2천만원? 가서 노래 쓱 부르고 그날 저녁에 방송해야지 2천만원은 못받어요 오지마 2천만원이나 바꿔 2천만원 2천만원 아 그래요? 아 그래요? 2천만원 아니 방송 간간히 봤었구나 아유 그래 근데 맨날부터 나는 씻으면 그만이야 이것도 뭐라 개웃겨가지고 아니 이거 너 너무 미친놈 같긴 했는데 아니 난 방송 살리려고 아니 근데 진짜 개웃겼어 아 진짜? 그렇게 봤으면 다행이네 씻으면 그만이라고 맞대잖아 씻으면 그만이야 아 말만해도 저도 방송에서 사람들이랑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ISFT 정신적 바람 VS 육체적 바람 응 너는 뭐야? 난 근데 정신적 바람이 더욱 못견딜 것 같아 아 그래? 씻으면 그만이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네 너 MBTI 뭐야? ENFP ENFP? 나 ESTJ인데 거기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ENFP요 오빠 ESTJ라고요? 응 ESTJ 찾고 있어 오빠 INFP 아니에요? 아니 INFP는 제일 쓰레기 아니야? 왜 쓰레기야? INFP가 저 뭐야 겉과 속이 다른 가면 쓰는 인간들이 되잖아 응 아니야 상종도 하면 안 되는 사람도 나랑 제일 상극이 INFP 진짜? 응 INFP라야 INFP 오빠 ADHD라 아세요? 나 ADHD 맞아 그것도 맞아 나도 나도 ADHD 그래 모델 연습 다 하고 했어? BG 아까 아침에 했는데 또 한대요 또 한다고? 우리 노래 또 맞춰봐요 그래 난 또 진행 한 번 해 아 근데 진짜 너무 두껍다 미쳤다 이게 5년 됐구나 그럼 주영이는 5년 동안 매달 나왔던 거네 50번 했네 와 아프리카에 돈 진짜 많이 빨갛겠다 빨갛겠다 그치 그치 1년에 한 번씩 계약한다 그러니까 아 계약금만 해도 쟤는 별로 풍선에 뭐 그렇게 큰 미련이 없더라고 주영이는 ISP 아 너 풍선 좀 받아? 별로? 잘 안나와? 난 2년에 푹이 뭐예요? 뭐예요? 근데 요즘 약간 음악쪽 여비제이들이 은비들 여자 은비들이 약간 노선 노선 경쟁 좀 많이 하더라 그러니까 역행 쪽으로 가고 그만두신 분들도 진짜 많고 그래 너는 어쨌건 뭐 3년 이상 하고 살아남았으니까 너는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건 아니고 그냥 그냥 너 몇 개 받았어? 이번 달에? 어 이번 달에 휴가를 너무 많이 가서 방송을 거의 안 했고 방송 집어 던진 거네 네 아 저번 달 저번 달 저번 달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주영님 죄송합니다 메이크업 받아야 돼요? 아 메이크업 지금 받으러 갈게요 오히려 더 지금 같이 갔다 오세요 몇 층으로 가면 돼? 14층 거기 같이 가죠 화장실 앞에 14층에서 화장실 앞에 저쪽 방에 가고 저쪽 방에 가고 왼쪽 방에 가다가 여러분 나도 저 저리랑 한 번 방송할게요 저리 회사에 왜 이렇게 얼굴 닦아요 15층 며이크 어딨어 며이크 받으러 갔다 15층이래 어? 어디로? 넌 다 했잖아 아니 나 머리 좀 수정하게 머리 아 메이크업 머리도 포함됐구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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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엠시리오버 지금 한다고? 어? 네 메이크업 하고 3시부터 하나도 2시 50분까지 다 100비만 해주세요 야 진짜 음비가 많구나 이렇게 음비가 많은지 몰랐네 보라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네 네 군인은 언제 올라왔나? 어? 어? 이렇게 막 하는 것 같아요 음 얘는 메이크업 하고 왔는데 집에서 뭐 좀 잘못 됐나 봐 그래서 머리 좀 수정한대 어 어 어 어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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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일찍 오셔도 돼요? 이 시간밖에 할 시간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예 머리 너무 지저분하죠? 저는 메이크업을 좀 메이크업을 좀 메이크업을 좀 이게 피스가 네 다 풀려버렸던 제 머리랑 섞이면서 엄청 지저분해졌어요 다 풀어졌어요 다 풀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 머리랑 어 얘랑 좀 내려와 우리 아 피스를 다시 붙여야겠어요 그렇죠 네 네 네 네 부친 머리 떼고 피스 붙였어요 응 응 부친 머리 하니까 진짜 두피가 남아나질 않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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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ext 아 네 저기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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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꼴찌라면서요 어? 뜬양이야? 오빠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목소리만 듣고 다 알아버리네 안녕하세요 언니 안녕하세요 아 여덕이 형님도 수정밀 거 네 다 하고 받을게요 뜬양이 왔어요 여러분들 뜬양 진사 한번 하세요 안녕하세요 뜬양개입니다 뜬양개야? 뜬양개 안녕하세요 주영이 연습 잘했어? 무슨 연습? 엄청 열심히 연습하다가 나 방송 다 봤어 스페셜 러브로 하기로 했어요? 난가요 난 솔직히 난가요가 더 좋았어 그치? 파트 분배가 괜찮 테니까 그게 아니 다 코트픽이지 뭐 아니 솔직하게 말해서 아 주영아님 띵 쓰신거잖아 아니 근데 진짜 뜬양아 뜬양아 너 노래 좀 알잖아 너 그래도 난 널 딱 그 알거든? 내가 봤을 때 알라딘이 낫냐? 야 솔직히 말해서 축하했는데 I can show you the world 이거 에바지 완전 좋다며 오빠 그런거야 어린이집으로 부른거야 언니가 혼자 불러야지 정확하게 알고 있네 뜬양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 그래 여러분들 알라딘이 뭐야 I want you are 이거 뭐야 내가 얼마나 그래도 R&B 보컬인데 R&B 보컬 뭐 이런거야 집에서 다들 이렇게 화장도 하고 오는데 여기서 뭔가 어떤 수정을 받는게 이제 좀 다른가 보네 남이 해준 화장이랑 내가 해준 화장이랑 전문가의 성격을 아 진짜 아 저 이거 안경을 벗어가지고 여러분들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네 얼굴이 이상하다고? 전문가님의 손길이 들어가 있는 사장을 지금 뭐라고 하시는거에요? 여러분들 9월 23일에 뭐해요? 9월 23일에 안나가 바로 까줄게 이게 나 뭐해요? 나 나가기로 했어 뭐하는데? 경연이 오는데 노래경연? 바로 안나가줄게 흉가가가줬잖아 흉가가가줬잖아 너도 흉가 컨텐츠에 바로 나가줄게 끊어보면 흉가가가 앞에 한 번 봐 아무튼 마주가자 너 진짜 내가 나갈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물어보는거야? 응 나오겠지 주영언니랑 같이 손잡고 누구누구 나가? 주영언니랑 둘이서 뭐하는거야? 너 버스킹하는거야? 응 경연이란게 총 상금 700만원 그럼 아 700만원? 출연도 좀 주라 그러면 줘야지 아 진짜로? 출연도 주면은 언제? 저녁에? 낮에? 저녁 저녁? 바로 안나가줄게 내가 방송하는 시간 있잖아 오빠 방송 새벽에 하잖아 저녁 11시에요 11시 전에 끝내줄게요 11시 전에요? 네 무조건 끝내줄게요 무슨 끝내줄지 얘기 좀 해줘 경연이라고 경연이라고 하면 무슨 주제 어떤 경연 주제? 저 음악대학교 학생을 뽑는 경연이에요 너 대학교 다녀? 네 대학교 총장이에요 진짜? 디디우 거기에 오빠가 이제 학생을 뽑아주는거죠 그치? 이사장급인거죠 그래 네 아 약간 심사위원 같은거 봐달라는거야? 그쵸 오 바로 안나가자 바로 안나가줄게 하하하하 형 정확하게 알고있네 하하하하 아 게스트비 줄게요 아이 어떻게 같은 BJ들끼리 게스트비 받고 그러냐 너가 왔을때도 저게 그런게 있었는데 그치 내가 갔을때는 그 햄버거 하나 게스트비 어 나도 햄버거 줬어 뭐야? 습성이었구나 그게 음 나는 은비들을 푸대접하는 사람 절대 아니야 나 좀 노래하던 코트인데 노래했던 코트지 노래 잘 안하지 맞지 맞지 아니 얼마전에 석발했다가 머리 금방 길긴 했는데 약간 진짜 마동석 같네 마동석은 좋은거 아니야? 아 그니까 상체만 비췄을때 밑으로 보면 좀 약간 이상해지고 어 아니 마동석 같대 진짜 애들이 응 아 그런 뜻은 없었는데 아 있는데? 팩트죠? 아 그럼 잘 먹어야지 오늘 댄스 BJ분들도 오신다던만 춤추는 곰돌이형이랑 어 짝태훈님 크루랑 춤추는 크루랑 짝태훈님 많이 비춰야겠다 방송에서 만약에 좀 일찍 오시면 풍선 야무지게 터지잖아 좀 빨아먹어야지 오빠 내 방송은 어떻게 돼? 안돼 넌 콧받기들한테 많이 받았잖아 오빠도 수트들한테 많이 받았잖아 그니까 넌 이상하게 네 방송에다 안 쏘는 수트들이 내 방송을 많이 쏘더라 둘 보지도 않아 그니까 둘 보지도 않고 너 꼴받으라고 나한테 쏜거 같아 아니 근데 미안하지만 내 방송을 평소에 팬들한테 좀 잘하세요 정말 자기소개하지마 오빠 응 오빠는 왜 내 방송 다 보면서 팬들 안해? 열결에 했어 내가 못 본거야? 아니 이번에 너 나랑 방송했던 거 있잖아 그 저 VOD 응 그거 받으려고 하니까 팬가입이 안되어있으면 VOD를 못한대 응 그래가지고 열결은 빨리 열결은 빨리 가입하라 그랬어서 응 인성이 왜 저러지? 아이 생일품 아 이렇게 사니까 고생을 못한다 아니야 아니야 생일품 기대해라 생일 생일 언제니? 지났어 8월 2일 8월 2일? 오히려 좋아 오빠 10월 10일? 응 난 10월 10일 아 현욱이 오랜만에 보고싶네 현욱이가 저기 뭐야 저 파트너비제이 됐더만 여러분들 뽀현욱 알아요? 네 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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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리도 오랜만에 보면 저리도 진짜 이뻐지고 흠 흠 흠 흠 흠 흠 오빠 화장 네 하자 호렛 발 잘 봤네요 아 진짜로? 괜찮네 아 끝났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잘 화이트 좋긴하다고 생각해보이세요 배가 안보이잖아 네 배가 안보이잖아요 배가 안보이잖아요 바로 안나가실게요 이건유 선생님 저희 코트형 원빈으로 만들어주세요 고생이 잘 안 나네 나? 좀 지워줄게 나 바이크 타고 다녀서 살 많이 탔는데 약간 어떡해요 좀 더 막 더 지워질텐데 형 여기서 담배 필려면 밑으로 내려가야 되지 엘리베이도 보고 이게 빡세 족간대 이따가 딱 방송이 되면 체근이랑 한 대 피고 그러고 올라가야지 또 나 맞어 아니면 맞어 야 뜬형아 너 뒤쪽 아니야 순서? 저 앞이던데 완전 그거 뒤였던 것 같은데 그쵸 메이크업 하이크 훨씬 낫죠 본방 카메라에서는 완전 달라 여러분들 뒤에서부터 봤나봐 그랬나봐 저 거의 오프닝이라고 들었는데 케빈 함께하는 그거 하고 다음 바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무대에 서시는 거예요? 네 너무 멋지시네 누나셔? 나이가 동생이지? 서른 둘 아니 형이 누나라고 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아 아 아 딸러 딸러 맥끄리거님 구독 3개월 감사합니다 나 안 쳐다봤는데 네 아예 안 그래 울고가서 대성이 없네요 아 형 봤어? 아 형 그걸 본거야? 나 같이 봐서 하는거? 아 아니면 주션 제가 드릴까요? 자 그럼 여러분들 대기실에 다시 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드릴까요? 다 끝나고 와 주영아 나 안 기다려 가는거야? 응 널 왜 기다려 하하하 아니 저리는 얘기 했으니까 나는 저기 백은하님이랑 얘기 좀 하고 싶네 백은하님 너무 웃기네 네 넥타이랑 옷이랑 맞도가 와갖고 여러분들 네 여기서 네 여러분 영상 해주시면 됐고 네 틸난다 하수의 스타일 스타이는 여기 쭉 더 들어가면 어 여기서 아니 아니 아 아 아 아니 아니 어 어 여기 앉으실래요? 아니 아니 어 제 의자인데 어 죄송해요 제 의자 뺏어가세요? 죄송해요 뺏어간다 아니 야 나 백은하님이랑 좀 인터뷰 좀 하자 백은하님 앉으세요 백은하님 아니 원래 좀 습기가 없으세요? 네 아니 보니까 계속 여기서 막 서가지고 막 핸드폰 만짝거리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근황이 어떻게 되세요? 저요? 네 코로나 걸리고 나서 코로나 걸렸어요? 언제? 네 2주? 2주 정도? 아 2주 정도 그래가지고 목이 잘 안 나와서 거의 쉬다시피 하고 있어요 지금 약간 트로트 같은 거 하시지 않으세요? 맞아요 아 트로트 오늘 무대 트로트 하시는데 네 어 전에 리스트에서 잠깐 봤었어요 리스트에서요? 리스트? 아니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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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리스트에 이렇게 하시는 거 봤었어요 아 맞아 그 때도 야방 같은 거 아니 저기 우리 같이 합방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마침 딱 제가 또 좀 안 좋은 불미스런이 좀 있어가지고 그랬었는데 네 아니 진짜 한번 나중에 좋은 컨텐츠 때 같이 이렇게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백은하님 여러분들 백은하님 백은하님 아니 백은하님 나는 왜 전에 그니까 어떤 컨텐츠에서 봤었는데 그 그 양경민 님 제가 막걸리 한 장 나 그때 있었어요? 네 심사 보셔가지고 나 그때 1등에 있었어요 아 아 아 기억난다 기억난다 아 경민이 어 어 맞아 맞아 기억나네 아 아 아 아 아니 난 백은하님을 보면 항상 좀 약간 그 게임 비제이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역겜비 뭔가 역겜비 느낌이 들고 물어봤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었나보네 난 아 이름이 백은하 네 백은하 어 맞아요 맞아요 듀엣 거기서도 한번 뵀었어요 지금 성태님이랑 저 듀엣 좀 한번 했어요 맞아 거기서 갔어 맞아 그래서 내가 게임 비제를 오해했던 거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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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요 아 나중에 진짜 여러분들 음악 비제에 좋은 컨텐츠 있으면 같이 함께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왜? 아 근데 뭐 저 뭐야 원래 좀 이렇게 진짜 일단 자기 방송에서만 약간 아 텐션이 예 그렇고 남의 이제 아 남의 남의 방송 남의 방송에 보다는 근데 다른 데 나와있으면 그냥 가만히 조용히 계시고 되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약간 소심한 것 같으신데 약간 사람이 많아지면 응 공항 같은 데 와요? 아니 제가 약간 대인캐피증 있거든요 네 약간 그런 것들은 없잖아요 아 진짜로? 더 조용해진 거 아 그렇구나 아 아 나중에 방송 보러 한번 봐야겠다 메리나니 오시지 않았어요 그쵸 그니까 내가 예? 야광할 때 예? 잠깐 오셔가지고 토크트님 들어오셨다고 아 그런? 아 그게 제가 TV로 TV로 아프리카를 봐요 아 그러면 채팅을 못 쳐요 아 아 아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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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누워가지고 TV로 아프리카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다보면은 채팅을 못 쳐 리모컨 저것 때문에 아 아 그래요 예 아 그럼 뭐 오늘 뭐 무대 끝나시고 오늘 뭐 2차 뭐 이렇게 뭐 나중에 간다는데 거기는 아예 당연히 빠지시겠네 아니요 가요 아 진짜로요? 네 아 좋다 나중에 친해지죠 네 오세요 아 좀 가죠 친해지고 싶어요 아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진짜로 베드나니 음 말 편하게 하자 네 어 그래 그래 말 편하게 하자 몇 살이 지났어요 나 나 나 최군이랑 동반이야 36살 아 진짜요 네 그러면은 적발은 안으로 음 아 아니 저 실물이 이쁘네 여러분들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로 아 이 메이크업도 하죠 그러는가봐요 음 개인 방송할때도 메이크업하지 않니? 네 제가 하니까요 네 수영 추정해주시니 예쁘게 잘해주시더라고요 음 너도 아침에 왔지? 네 네 저 10시 반고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는거 같아요 아니 방송이 다섯시인데 막 여덟시 아홉시에 오던 사람도 있다더만 어이구 어이구 예정구 집은 저기 뭐 서울이고? 아니 의정구 의정구 어 그리고 공방 좀 오랜만에 나오는거 같은데? 네 그치? 네 그치? 신기해요 좋다 아니 나는 근데 이렇게 은비가 많은지 몰라 은비가 100명이 넘다 그러니까 오히려 토크캠빵보다 더 많은거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아니 나도 이전에는 은비였어 네 알아요 진짜 옛날이야 저 많이 봤어요 10년전에 은비였어 저 많이 봤어요 아 진짜로? 네 아 아 왜 찐따야 하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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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말할게 네 존나 불쌍했어 저요? 저기 되게 이랬어 가만히 서가지고 핸드폰 핸드폰 만지적거리는 척하고 얘기하시고 이러고 있고 누구랑 얘기도 안하면서 나 안했어 그게 딱 보인다니까 아니 저리 저 회사가 좀 챙겨주고 그러면 좋잖아 아니 계속 챙겨주고 아 그래? 저리가 계속 옆에서 챙겨줬어 아 챙겨주고 그랬어? 같이 다녀 그러면 네 계속 같이 다녔어요 왜 얘를 혼자 놔두고 얘 혼자서 여기서 막 어? 인기적거리게 만들고 왜 그래 감사합니다 어 여성분 10초 우참 성공시 500풍 음 500풍? 아 진짜로? 10초동안 내 얼굴 정면으로 보고 진짜 제발 웃지 말아줘 500개 준대잖아 500개 준대 아 진짜 어 여기서 진짜 너랑 나랑 친해질 수 있는지 없는지 진짜 내 얼굴 정면으로 보는거야 알았지 조금만 가까이 와 조금만 가까이 와 조금만 가까이 와 오케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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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간다 여러분들 갈게요 자 니가 눈 가리고 있다가 너가 일단 가림막 쳐 응 자 응 시작 그때도 그때도 뭔가 장난이 없네 아 그런가 보다 아 아 아니 어쩌리까 네 저리 일로 오세요 저리 일로 오세요 아 못봤어 여러분들 이거 에바지 10초? 어 저리가 10초 해도 되나요? 우참 10초 우참 음 저리가 10초 해도 돼요? 아니 여기 되게 덥다 여기가 좀 더운 편인 것 같아 다른데보다 별로 안 더운데 난 더워 뚱뚱해서 넌 에어컨도 많이 안 틀겠다 나 추워서 아 추위를 많이 타는구나 추위를 많이 타는구나 아 그래요? 서로 계셔요? 몇 살이세요? 안녕하세요 예 미션 돌았나요? 네? 미션 돌았나요? 미션 같은 거 없어요? 네 여러분 미션 좀 주세요 여기 있는 여자 BJ보다 전부 다 10초 오차 네 예 예 기억 안 나요? 예? 아 기억 안 나요? 갑자기요? 여기 앉으라고 할게 아 예예 잠깐 아 예 잠깐 기억 안 나요? 오늘 기억 안 나요? 죄송해요 PTSD 오는데 아 숨댕님 네 숨댕님? 숨댕 숨댕 기억 안 나요? 진짜 기억 안 나요? 죄송한데 뭐 얘기 좀 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성악하는 아 시조색 컨텐츠 때 그때 아 아 근데 무섭게 그렇게 정색 빨면 좋았는데 기억 안 나요? 이러면은 잘못한 거 같잖아요 아니 아니요 올해는 깨끗하게 살고 있는데 아 진짜로? 어 숨댕님 근황이 어떻게 돼요? 근황이요? 예 방송 잘하고 계시고 네 성악이었잖아요 네 고음 잘 올라가시던데 그 때 저도 또 아 진짜요? 오늘 무대 서시고 아 좋네 숨댕님 숨댕님 그 저기 그 전공이셨죠? 네 아 대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숭명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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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악과가 있구나 오 나름대로 학골이 있네 감사합니다 어 전 성지 성지고등학교 나왔어요 성지고등학교 알아요? 네 아 진짜로? 어 전 성지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주먹으로 배관하는 곳 아니에요 강한자들만 살아남는 곳이 바로 성지고등학교 예 네 그래요 아 숨댕님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 마포구요 어 가깝네요 여기서 좋겠다 네 몇시 오셨어요? 오전에? 저 방금 왔어요 방금 왔어요? 다른 BJ분들은 일찍 오셨다던데? 네 아니 리허설 시간을 며칠 동안 물어봤는데 안 알려주셔가지고 아 그 샵 예약부터 자코 그래서 어 그러면은 이제 좀 싸가졌단 말 들으실 것 같은데 네 아니 왜냐면 오전에 오신 분들 많으니까 아 근데 저는 솔로곡이라서? 아 솔로곡이라서? 음량체크만 해서 아 음량체크만 하고 아 그렇구나 음 좀 팬분들께서 예 이렇게 싸가지 없는 거를 좀 어떻게 좀 예 좀 고쳐주세요 남들은 다 9시 10시 오후 그랬는데 혼자가 낮에 왔대잖아요 아 그럼 얘기하고 이제 허락을 받고 왔어요 아 그래요? 어 앞으로 그럼 싸가지 없는 짓을 하지 마시죠 아 네네 하하하하하하 아 웃자고 웃자고 한거야 웃자고 예 말 편하게 하세요 말 편하게 하시고 예 아 상당히 예뻐 하하하하 아니 아침에 다들 오는데 낮에 오셨대 네 온지 얼마 안됐대 네? 왜 그러는거야 애들 막 다 아침 9시 오고 막 막 그러니까 이거 진짜 싸가지 없는 짓 아니에요? 하하하하하하 아 저 너무 싸가지 없으신데 하하하하하하 아니 다른 BJ분들 오는 시간에 그래도 맞춰서 그렇게 할 다른 BJ분들 뭐 시간 다 남아가지고 아니 제가 진짜 며칠 동안 물어봤어요 리허설이 진짜 언제냐고 알려달라고 너무 개인주의적이시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런거 아니에요? 어 그래서 여기서 또 친한 BJ분은 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두인으로 아 바이올린 하는 바이올린 하시고 안녕하세요 네 바이올린 하시는 어 두 분이서 친한 여기서 처음 본거에요? 네 아니 언니 데뷔하기 전에 네 봤어요 BJ 데뷔하기 전에? 아 원래 알던 가사님이셨고? 세아오빠 아 세아방송이요? 아 세아방송이요 그래 여기서 유일하게 방송키고 있었구나 어 밖에 다 방송키고 있어요 아 진짜? 네 나만 여기 싸가지고 방송키고 있었나? 죄송합니다 아니지? 아 오늘이 아 아 지금 몇 시죠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3시니까 5시 방송이고 네 이따가 리허설 때 올라가고 우리 할거에요 라이프가 빨리 와서 저기 해야 되는데 어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신댕아 왜 신댕아 왜 신댕아 왜 아니 괜찮아 가도 돼 괜찮아 너 편할대로 해 나 나갔다 올게요 어 그래 그래 신댕아 나갔다 어 저는 이제 올라가야 돼서 이정도 보자 네 어 어 아이고 아이고 그럼 음 닭다리 또 으 간지러워서 술 취해서 굶었더니 찢어졌어 진짜? 여기 플롯도 있고 여러분들 클래식 악기랑 국악악기랑 이런 악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악기 bj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은비가 어떻게 보면 미래인데 여러분들 가장 아프리카가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아무래도 저 같은 놈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은데 안녕하세요 은비가 미래에요 여러분 진짜로 작년에 내가 약간 그런 발언을 했었거든요 은비는 방구섭 월클이다 약간 그런식으로 싸가죽게 얘기했는데 그렇지 너도 노래했던 코트니까 그치 싸가죽게 얘기했었는데 그때 주영이가 노발대발 했다고 하더라고 주영이도 은비의 어매죠 은비의 어매 어머니 주영이 약간 찌릿 너무 귀여웠어 요즘 근황이 어떻게 됩니까? 맨날 술만 먹죠 술만 먹고 종목 bj 아니겠습니까? 거의 유사 bj 아니에요? 개인 방송을 하고 자기 기반이 있어야지 형 근데 저기 뭐야? 태우님? 태우 형님 여러분들 코트가요 3개월전 하면서 저한테 형 생일 날도 안불렀어 그러더라구요 번호를 날아야 그렇지 번호도 우리 서로 구현한지 얼마 안됐는데 왜 안불렀어 이럴래 좋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동방으로 bj분들 많이 보니까 좋다 진짜로 그리고 은비분들이 다 착해요 싸가지 없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진짜로 은비분들 다 착하고 근데 이번에 주영이랑 트위트 하는거 세 번 바뀐거지? 맞지? 아닌가? 맞아 맞아 휘성 스페셜 러브 했다가 알라딘 했다가 남가요로 갔으니까 그치? 어 맞아 엄청 많이 서고 싶어서 형은 무대 안 서고 오늘? 어우 너무 감사하게도 공파라고 했지 응 근데 좀 웃기긴 하겠다 여기서 I can show you the world 이따가 5시에 시작을 하고 아마 뭐 7시, 6시쯤에 마무리 또 짓고 또 2차로 또 그렇게 한다 하는데 웬만하면 저도 이제 방송 계속 이렇게 이어서 갈테니까 여러분들 계속 봐주시고 오늘 5주년인데 좀 많이 좀 봐주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아뮤서만 나가면 본방 때 보다 그냥 제 차로 이동하는 방송이 더 많이 보고 그러겠습니까? 일부러 안 보는 거는 그건 진짜 하면 안 되는 거 같아요 네 좀 봐주세요 팬심이 필요하고 또 저는 사실 이렇게 공방에서 카메라 워킹 이런 정말 예 방송 스튜디오에서 제대로 방송다운 방송 한다는 거는 쉽지가 않고 또 여러분들 전 좋았어요 저번에 여비제이 특집 그 보컬 특집 너무 좋던데 노래들도 다들 너무 잘하시고 네 능력자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구경한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바로 꺼준다고요? 감사합니다 저 방송만 보세요 네 강요는 아니고 많이 봐주시면 좋죠 어 오늘 패널들이 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지금 군의도 이따가 오는데 어 어 와 진짜 많긴 하다 그치 어 패널이 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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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하고 갈아입고 저게 하면 되지 이게 순댕이네 아 이거 끝나고 저 우리 팀이야 랄프야 카메라 자 카메라 자 지금 끝났어 그쵸 그쵸 스포이 됩니까? 스포이도 돼요? 뭐 어떤 스포? 리허설 리허설? 스포이도 상관없지 너도 상관이지 그럼 뭐 누구한테 카메라를 맡겨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러면 가시면 돼요 네 의사님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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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신발이랑 준비 좀 해놔 네 그렇게 할게요 아니 안 해서 안 해서 뭐 이거 안 해서 안 해서 네 말씀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의 보라의 선생님이라고 페이지 하나 네 네 보라 컨텐츠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네 네 우주 기자단, 저는 흥량의 의미롭게 대해선 국수위원인데요. 반갑습니다. 아무소가 오준현이잖아요. 오준현에 대한 소감과 매력을 쫓아쓰는 추석인데 유저분들에게 추석 답변 한 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일단 주인공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아무소를 오준현 동안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사랑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오준현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게 다 유저분들의 사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추석이잖아요. 여러분들 풍성한 한가위 되시고 앞으로도 아무소 그리고 아프리카TV 많은 BJ분들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영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노래하는 소통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사실 아무소 투입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고정 MC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굉장히 저는 개인 방송 솔박만 하다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많은 유저분들 그리고 또 BJ분들이 만나게 돼서 너무 좋고 앞으로도 좀 음악판이 좀 많이 커졌으면 좋겠어요. 안 되고 있었죠. 아 다시 해. 오케이.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됐나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란코트입니다. 제가 이제 뭐 아무소에 이제 뭐 다시 주영이부터 다시 해야 되나요? 선 너무 좋네. 이거 가져다 쓰셔도 돼요. 이거 가져다 쓰셔도 돼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음악 BJ 주영스트입니다. 이렇게 아무소 5주년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프리카 TV 유저분들이 이렇게 음악 방송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5주년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곧 추석인데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풍성한 한강이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아무소가 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고정 MC로 투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예. 정말 많은 BJ 분들과 이렇게 함께 하면서 아프리카 TV의 음악 카테고리가 정말 저는 이제 미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 굉장히 또 규모 있고 굉장히 또 퀄리티 있는 그런 고정 공식 방송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정말 앞으로도 많은 사랑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이제 추석인데 정말 좋은 한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사진 한 번만 찍을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걸로 찍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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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빠. 이따가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나 잡아주면 안 돼. 나 넘어질 것 같은데 오빠 그냥 쌩 가버리더라. 나? 끊었어? 왜 왜 왜 왜 쓰러져? 저기 나 그거 때문에 이 자식아. 구두? 여기 있어요. 응. 그래가지고 잡아달라고 했는데 오빠 근데 매점 와서 다 버렸다고. 아 진짜? 어. 그랬구나. 난 몰랐지. 이거 더워. 아우 더워. 동작님 저 너무 더워요. 살려주세요. 잠깐만요. 아 근데 여러분들 거짓말이 아니라 이거는 추가 수당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너무 길다. 리허설이 나 이렇게 긴 줄 처음 알았어. 너무 길어. 너무 길어. 오. 아. 오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지루하셨죠? 원래 리허설이 굉장히 지루해요. 여러분들. 예. 지루해요. 근데 뭐. 어쨌건. 본방 때 많이 봐주시고. 여기 보고 계시면 넘어갈 거야. 네 보고 계시면 알아서 공식방송으로 넘어가니까 많은 호응 좀 해주시고 BJ들 진짜 많이 나왔네요. 나 음악 BJ들이 이렇게 많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 BJ분들 노래할 때 노래 지적 좀 그만해 그리고 노래 지적 나한테 하듯이 물음표 치고 야 저 정도면 일반인인데 이러면서 BJ 개나 순하는구나 이러면서 저기 하지마 여러분들 그거 내 방송을 안 봐 그래버리면 여러분들 약간 좀 은비 분들이 또 좀 그런게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위에 입으면 되는 거지? 아니 밥 먹고 입으셔야죠. 밥 먹고? 네. 밥을 근데 난 솔직히 한 말해서 지금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예? 밥 먹을 시간도 없고? 30분 넘게 나갔어. 30분 나가면 돼요? 30분? 그냥 저기 뭐 하고 있지? 아니 형 밥 밥 안 먹으면 예민해져요. 먹어야 돼요. 아니야 아니야 나 뭔가 좀 속이 시작하면 3시간 동안 못 먹어요 밥을 응. 그래? 네. 한입 먹어 한입 먹어. 봐봐 내금 문의 한 게 아니었어. 위로 열어야 되는데 응. 남아 문의 한 게 아니었어. 이게 식사할 때 그냥 끈함이 여기 있어. 여기서 들고 식사할 때 앉아가지고 여기서? 네 앉으세요. 주영님도 앉으시고 다들 근데 자리에 참석해 있는 거 같던데? 아니야 아니야. 시장 프로듀스. 아이씨. 밥 먹어야지. 손 손 손. 어. 오빠 뮤직 스타트 이런 거 할 때 나 좀 쳐다봐 주면 안 돼? 앉으세요. 알았어. 배밖에 안 보이니까 앉으세요 빨리. 응. 오빠 저쪽에 앉아주면 안 돼? 난 여기 앉고 싶어. 난 여기 앉아. 어 좋은 의자. 역시 인석. 응. 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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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어. 자. 배급 배급 좀 하던데. 돼지 시간. 돼지들에게. 참치. 김치. 멸추. 돈가스. 헐. 난 멸추. 오케이 멸추. 와 개 시원해. 멸추. 응. 김치. 난 김치야. 응. 여기. 아니. 군인은 안 왔어? 아직 오신 것 같아요. 아직 안 왔어? 군인이랑 쌈페인데 펴야 돼. 아 밑에 펴려도 1층 가자. 응. 아 내려놨어. 나나나나나나나. 철부지 어린 소녀와. 와. 긴 여행을 떠나는 일. 햇살이 녹은 거리를. 선물해주고 싶은 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더 잘해주고 싶은 일 두려운 맛에 멈출 때 안녕하세요 커피 드실 수 있으신가요? 저요 배 튀어나온 거? 그러면 쿠션을 하나 줘 쿠션 배 쿠션 배 쿠션 하나 있으면 좋아요 배 가리기용 배만 나오면 배봐 미친놈하니까 그리고 이거 이따가 들었지? 핸드폰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네 오케이 오케이 좋아 난 이제 안 갖고 있어도 되지 방송 여기로 보면 되니까 조금 내려라 각도 좀 싹 됐지요? 응 잘 먹겠습니다 네 아 정말 이게 뭐 파도 사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응? 맛있을까? 응 네 맛있어 맛있어 다 드실까요? 지선이 약간 하나 먹어보자 지선이 뭔지? 곰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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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밥? 네 이렇게 손 넘네 맛있잖아 이미 먹어보자 네 감사합니다 바꿔 네 바꿔 너 김밥 먹을래? 김밥 먹어 방금 빵 먹었는데 빵 먹었어? 야 김밥 하나 줘 여기 같이 밥 먹자 응? 먹방해 먹방 야 너가 옆에서 해줄 때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응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저리 여기 앉아 응? 그럼 오빠 참치 멸죽 어디실래? 어? 참치요 뭐 아니 같이 같이 방금 뭐라고 한 거야? 나한테는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응 내가 좀 내려갈 때 잡아달라고 하니까 쳐다놓은 거들이 계십니까 아 진짜? 응 아니 근데 너무 길다 상식적으로 그래서 나한테 히스테리 부르는 거야? 응 나한테 히스테리 개부렸잖아 내가 언제 헐 헐 헐 진짜 내가 마누라도 되는 줄 아나 봐요 히스테리도 진짜 거의 마누라도 네? 나 돈까스 좀 줘봐 돈까스 맛있네 아니 몇 개 드릴게요 몇 개 드릴게요 야 돈까스 밑밥 맛있다 그치? 응 달다가 엄마 안 좋아하실 줄 알고 매일 춤만 짠 깜짝 놀랐어 돈까스 밑밥 맛있다 짠 아이고 넌 무슨 노래야? 제목이 뭐야? 우리 사랑이대로 그치? 아 우리 그것도 한 번 봤었잖아 내가 하려고 했었었는데 그치? 진짜? 아 잘한 거라고 뭔가 변직 중있나봐 진짜로 뭐야? 왜 구달을까요? 왜 이렇게 곤약볶을 해봐? 같이 불렀잖아 어떤 년이야? 나 한 번도 안 불러본 노래인데 이 자싸로 같이 안 불렀었어? 아 원둘 또 왔을 때 부르지 않았나? 아 저건 저기다 저 누구냐? 거기 그 누구야? 지금 네 바이크 타고 이쪽으로 나와요 네 맞아요 맞아요 누가 올려? 내 말 밖에 안 나오는데? 내 말이 진울링을 했어? 오빠 노래할 때 난 짜장놈으면 안 돼? 맞아 운행팬 터로도 그렇구나 눈나미가 왜 우리 짝zna온 소중으로 하던데? 이익을 해야지 그 순간만큼은 배가 나오나? 참치김빵 진무와 갈비씨는가 좋다 우린 여기까지야 너 이거 뭐야? 김치 김치? 김치가 하나 줘? 나 공폐랑 먹어보고 들어왔어 조영이가 뭐가 볼만이야? 아까 안 잡아줘서? 내려갈 때? 내려갈 때 지금 걔 넘어주면 안 돼? 좀 잡아줘 이런데 자기 배고프다 좀 나있네 나는 근데 그 상황을 몰랐어 그래서 뒤에서 운영사님이 무사겠나봐 그러니까 난 내려가면서 좀 흔들린다 이러고 내려갔어 그러니까 나 진짜 거의 막 넘어주려고 했는데 몰랐어 안 잡아줬다면 그냥 쓰레파 신고 갈게 나는 그냥 그렇게 무대 올라갈게 굽이 좀 높니? 네 저 이따 잡아줄게 우리가 이제 안 주인과 바깥 사... 바깥 양반 바깥 양반이잖아 그러면 오늘 약간 우리가 잘 다른 척을 좀 해야 될 거야 아니 왜 각도를 내리라 그랬어요 왜? 배가 너무 보여서? 왜 얘기 밖에 안 써줬는데 음... 음... 어 이거 맵다 그래 맛있네 맛있네 잘하고 싶다 가흥님이랑 뭐... 저리가 초반이야 부대가 그치? 응 응 첫 번째인 것 같던데? 아 좀 아쉽다 응 뒤에 해야 좀 오래가잖아 여운이 그래서 우리가 귀여워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귀여워하잖아 우리 맨 마지막인가? 좋겠다 응 우리 맨 마지막이야 응 두 번째 한번 마지막 근데 보니 더 힘들죠? 응 다 취할 때 더 안 들려 응 아니 응 난 인이어 끼니까 더 이상해 나 남가요 진짜 처음 처음 하고 해봤어 니까요? 나 이 상황 때문에 이틀 전에 바꿔가지고 이 사람? 응 인간이라고 하는 친구 해놨 거봐 앗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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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클래지 클래지 악기 하나에 뭐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얼마인데? 기사 먹고 해 진짜? 응 클래지 클래지 아 아 뭐야 뭐야? 이거? 이거 하식스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리에요 자리 짠 사회 저녁 해야지 8시 방송? 요즘에 좀 무색혀 11시 무슨 김밥이거든요 멸초 무형 김밥 아 11시 한대요 가지마세요 11시 제가 방송하니까요 시간이 겹치지? 진짜 맛있다 저리 가지마시고 저한테 와주세요 전기야 저랑 같은 시간에 합니다 오 너무 안좋은다 나 정기인 줄 알았어 나 언니 엄청 짜졌는데 김밥먹어야지 네 김밥먹어 김밥 그럼 얘네들은 얘네들은 뭐야 원래 말랐으니까 원래 말랐으니까 김밥먹어 나 언니 없어서 혼자 온다 혼자 온다처럼 괜히 서있고 이런 쪽 배 나오는데 가윈 좀 이쪽으로 더해줘 아니요 괜찮아 그냥 가져도 돼 응 많이 먹었다 야 날표야 김밥 니거 먹으면 돼 안먹으면 안먹어도 되고 네 안먹어도 돼 그래 그래 먹지마 잘했죠 네 저린 진짜 살 안치니까 죽겠다 약간 안형이 씨가 그랬단 말이야 나 혼자 산다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뭐 하나 사가지고 그거 평일 먹는다고 찍음찌 있어 이거 한 40번씩 하더라 나이 나이니 네 혹시 식욕이 없는 게 진짜 불어 네 복구멍을 막고 싶어야 된다 아니 제가 오다가 아니 난 입안에 음식 그냥 냄새 안 맡으러 침새로 아 그래 그리고 돼지들을 기만하게 하는 거 재밌는 거 응 어 그 친구 오빠도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 어우 침새로 안 보여 아가리 크게 벌려야 돼서 원자들 앞에 앉으면 돼서 훨씬 닦으려고 응 아 아 헤어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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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귀어 우리? 아니 그러니까 헤어지자 헤어지자 언니 저도요 응 물 이거 먹어도 돼? 어 이거 이거 비싼 물이잖아 어 자 네 네 네 어 어 어 어 헤어지자 우리 뭐야 어 형님 어 형님 먹매킬 때 저거는 딱딱 용으로 먹는거지 진짜? 저거 딱 가져와서 아이고야 아 형님 가져가 가져가 잘 열렸네? 나도 갖고와라 그러면 네 오빠 이것 좀 저기다 줘 저는 간절 없어요 다 먹은거야? 고유도 안 먹어 배고플라고 아무것도 안 먹었다며 아침에 라면 끓었어 막 먹었어 아까 먹고 잤다고 그랬지? 어우 왜 불러 그래도 다 보고하지 이런 맛인데 그만 먹어 맞아 어 그만 왜 먹고 싶으면 먹는거지 그만 먹는게 없어 먹고 잤지? 이런건데 맞아 이런 애들이 나쁜 애들이야 나쁜 애들이 아니지 너무 말라서 신뢰가 안간다 너무 맞다 그쵸야 본인은 없으신가서요 뭐 먹고 싶어서 먹는거지 그나도 엄청 말랐네 아니요 왜거 아니에요 왜 화를 내 아니에요 여기 안보이는 사람들이 많아 관리하고 있는거야? 오빠도 나랑 관리하고 있는거야 이준한테 맞게? 나도 자기관리 진짜 철저하지 입매 나쁜 거 거의 안해 힘든게 계속 일하잖아 뜬양이랑 너랑 키 누가 더 커? 아니 얘가 당연히 크지 조그만 애랑 어디서 대회해 아니 언니 진짜로? 아니 아니 언니 몇인데야? 잠깐만 너 확실히 잘 꺼 아니 부탁봐로 에이 이게 뭐야 몇센치야? 아니 둘이 한 번 서봐 그러지 말고 언니 이거 지금 너네 둘이 한 번 서봐라 아니 나 진짜 나 믿을 수가 없어 이거 형 엄마가 나 벗을게 야 진짜 야 너가 훨씬 작아 눈농비가 낫길게 뭔 놈이야 아 이거를 신었는데도 불구하고 잠깐만 난 크다니까 봐봐 눈농비가 낫길게 와 라이프가 좀 찍어줘봐 나 여기 뒤에 서볼게 이거 10센치야 커 얘 진짜 작다 10센치야 진짜 작다 아니 눈농비가 아예 콧농비 앞에서 봐요 너가 저기 아니야? 최단신 아니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나 거의 되는 기분이야 어 에이 거 거의 까지는 아니지 너 진짜 작다 너 140일 거 아니지 니가 너한테 너 진짜 작다 이렇게 하니까 되게 웃긴다 둘 다 겁나 귀엽네 뭐 어쩌라고 우리 헤어져 둘 다 귀엽네요 여러분들 끝냄기가 55래 55 152.62 아 그래 야 내가 고등학교 때 키야 그럼 니가 155고 저기네 저가 스피를 숙였어 좋겠다 어 좋겠다 저기 씻고 오네 타자야 씻고 오네 아니 그럼 저걸로 무슨 소리야 얼마나 차가워 응? 어 잠깐만 통장 버리고 봐봐 잠깐 입혀야 되는데 조정린이랑 홍현이가 키는 데이시 데이시 누구야 데이시 데이시 에이시 진짜 언니 홍현이 됐구나 그러니까 제이슨 내놔 나 여기가니까 조정린 되더라고 제이슨 내놔 제이슨 내놔 제이슨 내놔 맞아 언니는 제이슨이라도 있네 조정린 이거 진짜 불러 이거 다 치워 누구를 또 해줄래 어 여러분 저 담배 한 대만 피고 올게요 피고 오고 저 우리 저 왼쪽에 있는데 여기서 저리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잠깐 좀 놀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저녁 이제 대기하는 건가 화이팅 아 무대 잘하시죠 화이팅 되게 실사 들어도 얘기하면 안돼요? 예예예 아메소예요 아메소 감사합니다 버튼 의자 냄새를 맡아주실 수 있냐고요? 버튼 의자 냄새를 맡으면 뭐가 되는데요? 형 지금이야 지금인 것 같아 이게 아까 마지막인 것 같아 둘이 안 친하니? 아니요 엄청 친한데 오빠랑 방송을 하려면 오빠의 방석 냄새를 맡아야 되는 거야? 아 언니 할 수 있어? 응 진짜? 할 수 있지 에이 똥농지 나겠어 딸 수도 있지 응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어 언니 너무 멋있는데? 응 그럼요 해보래 지금 아 지금요? 응 지금은 제가 누군을 해야돼가지고 누군을 해야돼서 관리해야 된대요 호흡기 관리 콧밥도 걸려가지고 아 걸렸었어가지고 응 아직은 좀 컨디션이 완벽하게 돌아온 게 아니라서 한쪽을 울린다 까만 아이가 트위션을 올려놨는데 아 이거 좀 찍어도 되나? 기절할 수도 있다고요? 발작한다고요? 근데 그러면서 왜 맡아보라 해?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약간 맡아보고 싶어 어 맡아봐요? 아니 그거 말고 코트님 방송에서도 아 방석 냄새? 약간 국룰으로 하시는 것 같아 오빠네 집에 오는 모든 게스트들한테 코트 의자 냄새 맡아봐라 나한테도 코트한테 무슨 냄새가 나냐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나냐 막 이런 거 되게 보여요 되게 채취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코트한테 무슨 냄새가 나는지 궁금하시더라고 아 한번도 안 가봤어 이제 가게 될 것 같아 나도 받아볼게 통과 의뢰예요 냄새 맡은 게 먹는 건 필요 없어 근데 막 그렇게 옆에 딱 갔을 때 뭐 냄새가 막 안 나 맞아 아무 냄새도 안 나 무향 뭔가 좋은 냄새가 나는 건 아닌데 나쁜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에요 구라가 아니고 맞아 견해가 진북이라고요? 변해요? 이렇게 냄새를 여유증은요? 여유증? 맛있는 냄새 안 나냐고? 그냥 무향 같아 인간이 아니 똥 방구 냄새 개 좋아한다고요? 그런 얘기를 좋아하시는 거 보다 그니까 아 아니 언니랑 오빠랑 사귄다고요? 근데 약간 둘 다 귀염귀염 상이어서 잘 어울려요 둘이 사귄다고? 둘이 사귄다고? 옛날에 그냥 가끔 코드님 무서워 보였는데 지금 되게 귀여운 상이신 거 같아요 추구한 그런 느낌으로 사귄대 사귄대 진짜로? 밀땅 중이라고? 네 노래가 더 힘들 거야 여자요? 지금 아직 안 떨리는데 올라가면 안 떨릴 것 같아 같이 하는데 우리만 몰라 비밀이랑 와이티티 머리가 하얘지잖아요 와이티티 머리가 하얘지잖아요 와이티티가 근데 이번 무대는 솔직히 나는 별로 안 알는데 우리끼리만 알자 그럼 우리도 알았으니까 우리도 알았으니까 괜찮아요 맞아 궁금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구나 그냥 그렇구나 넘보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런 적 없어요 다행이다 지금 먹어요 떨릴까봐 어디 가셔 지금 슬슬 힘든데 사귀러 간 거 아니야? 아 아 지금 사귀러 간 거 아니야? 아 뒷얘기 알아? 음 화장품 괜히 다 가져왔어 화장할 건데 키스 타임이라 아 키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귀가를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몰래 잠시 해가지고 딱 찍으면 재밌겠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솔직히 뺏고 싶죠? 뺏고 싶었어요 언니? 아니요 저도 뭐 어떻게 뺏고 싶은 적은 없어요 60억? 오빠 재산을 60억으로 알고 계시더라구 그것보다 더 안오실 것 같은데? 저리 코트 뺏고 싶잖아 응원하고 있던데? 행복했으면 좋겠고 정확히 70억이라고요? 어린이집 거물 줄 알았네 왜 하필 어린이집이야? 이 오빠 방송 나오면 채팅만 보고 있어도 개웃기다? 나는 가끔 봐 나도 나도 재밌어서 너무 웃겨가지고 K1 출연한다고요? 아 나 맹수지 닮았네 닉네임이 어떻게 되냐면 언니 닉네임은 백은아입니다 백은아고 저는 절이입니다 나 색을 해야돼 고백테라다 아 그래요? 아까 불쌍했어 그냥 잠깐 두 손이 쳐박혀 있어가지고 잠깐 말 걸어주신 것 같아요 저희 둘 다 음악 BJ에요 백은아에 있어 왜 백은아고 절이예요? 백은아 좋아했어 백은아 배두나 아니고 배두나 백은아입니다 백은아입니다 백은아 백은아 베리나 VSBox 반송 혹시 죄송한데 방송 좀 있으면 곧 시작될 예정이라 혹시 좌석으로 이동해주실수 있으실까요? Conference 감사합니다 여러분 버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미안해요